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 입니다 오늘은 라면 김치 콩나물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었어요 지금 끓고 있는데 끓여서 먹방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콩나물도 넣었구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세요? 꼬드리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퍼진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꼬드리도 좋아하고요 퍼진 라면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서 먹으면 꼬들꼬들 면도 먹고 나중에는 퍼진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라면을 끓여가면서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요? 정말 맛있게 면이 끓고 있죠? 보글보글 와 맛있겠다 이제 불을 조금 줄이고 이따 먹어 볼게요 네 그러면 라면 그 화면을 좀 체인지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입니다 오늘 라면을 먹을겁니다 와 좀 덜어서 먹겠습니다 끓이고 있죠 음 음 음 음 음 와 라면 맛있다 노란 단무지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와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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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콩나물이랑 김치랑 같이 넣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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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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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까지 먹방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은 조회가 안되니까 여러분들 라면 한번 끓여보세요 풍나물이랑 김치 넣고 정말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멋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는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볶이입니다 볶이